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해주는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책가방 보내기 신청은 저소득가정 아동이 소속된 지역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 아동복지수행단체의 기관 추천을 받아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예비초등학생 2천여 명에게 책가방과 입학준비 물품을 무료로 선물해주는 사업입니다.